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집수리 다룬입니다 어제 여러분들한테 나눔의 이벤트를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눈이 왔네요 이번주까지는 춥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동동이입니다 어제 맞추신 분 있죠 동동이 얘 이름은 동동이입니다 동동이 진돌이가 아니고 동동이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봐주세요 아 올해 눈이 다 왔을거라 생각했는데 또 왔네요 눈이 아 눈길을 밟고 올라갑니다 저는 오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빠 손 사장님 사무실로 몸이 옵니다 제 몸이 와요 몸과 마음이 옵니다 뭐 어떠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얘는 그냥 여기로 옵니다 아이고 놀라왔습니다 여기 저번에 눈 많이 왔을때도 올라왔어야죠 차가 무거우니까 가능해요 가벼운 못 올라오는데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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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사무실로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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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지 뭐지 아 신양이님 그 다음에 태환님 유수병원장님 파도소리님 이수정님 박소민님 김종란님 지세윤님 아이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 성호 성호 아 성호향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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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자 1등 김종라님 먼저 김종라 김종라 안녕하세요 안에 뭐가 들어갔죠? 그런거 같은데 그냥 추측만 하는거죠?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화장실이에요? 네 알겠습니다 여기 붙여놨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내리신게 아니고 다른 분이 사용하셔서 없어진걸로 추측하시는거죠? 알겠습니다 물을 다 빨아들인거에요? 네 이제 안에 보려구요 4시정도 있어요 안에 봐야돼요 어디까지 넘어갔나 만약에 넘어갔으면 변기 뜯대야돼요 안 넘어가길 기대하세요 혹시 물 내리셨어요? 물 내리셨어요 아 그래요? 네 넘어갔으면은 여기서 꺼낼수있으면 꺼내드리는데 그게 안되면 변기 뜯게되면 걸립거나 그래서 안빠지면은 변기 뜯어야돼 그런 비용이 더 나와요 그래서 이제 봐야죠 변기를 뜯어야될 상황인지 아닌지를 네 너무 깼어 응 네 네 네 처음에는 화장실이나 이런건지라도 뚜락봉을 했지 아 그랬어요? 네 아 그래요? 박힐수도 있겠다 박힘이 잘 안빠지는데 근데 이게 안내려가기만 될거에요 아 없었다고 했을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네 오 대박 와 이게 맞는데 접혔네 그거 맞네 아이고 이게 꽉 꼈으면 잘 안빠질거 같다 아이고 한번 빼봐야겠다 화이팅 뜯으면 저 공사자만 접혔네 접혔네 이게 접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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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해가지고 근데 스폰지 스폰지라는거라 힘은 없어요 오히려 이게 잠깐만요 얘가 얘가 스폰지네 얘가 스폰지 얘인데 아이고 빼봐야지만 어떡해 아 또 또 또 밖으로 닦이 배고파 병원에서 내 집안하는거랑 똑같은데 아 그래요? 와 대박 그 안내 응 응 각도가.. 사람 내지경할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 그래요? 네네 그걸로 딱지 묶여주고 각도가.. 꽉 꼈네 꽉 꼈어요 넘어갔고 얘는 스푼치라도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와 깎였네 열심히 뚜렷봉 하셨구나 열심히 뚜렷봉 하셨네 느낌이 많아요 꽉 꼈네 와 깎였네 얘가 앵력이 엄청 센 이렇게 못물고 놔버린다는게 꽉 끼니까 못물고 들어오죠 스푼치라도 좀 빼야돼 뭐라도 하나 빼야돼 지금 2개를 꽉 물어 버렸어요 다치기 스펀치죠 네 다치기 스펀치 와 완전 깎였네 완전 깎였네 와 이거 봐 물었는데도 놓칠 정도면 왜냐면 얘가 생각보다 앵력이 꽤 세거든요 네 세요 작은게 아니고 이게 약한게 아니에요 네 얘를 놓친다 그러면 이제 꽉 꼈거죠 하긴 그동안 열심히 뚜렷봉 하셨으니 뭐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얘가 동그란게 아니고 동그란건 이미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이는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넘어간 상태고 얘 뒤에 있는거에요 얘가 안빠지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갈정도 왜냐면 이거보다 변기가 더 작아요 그거보다 좀... 여기 구멍이 여기 debr 이거 보세요 이거 봐 꽉 깨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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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готов 우와 전문가들은 다르시군요 오케이 일단 하나 뺐어 감사합니다 아니 손을 잡기가 영직질해가지고 정말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할 때 저렇게 변해 보이네 얘는 스펀지로 넘어갔네 얘는 이제 빨아들여 봐야지 얘때문에 안 넘어갔던건데 얘거든요 일단 땡겨봐 자 보자 이렇게 해서 다 나왔습니다 나갔다고요? 아 글루 나온거에요? 네 이거는 이제 가벼우니까 땡겨본거죠 이미 얘는 넘어갔네 얘는 얘가 빠지면서 얘가 넘어갔어요 근데 땡긴거에요 바람으로 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